사실 B.C.는 올해 2월에 네 볼밤에 그쵸? 신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? 맞습니다 20대 처음인데 저렇게 차츠들이고 아니지만 너무 걱정해 맞긴 하니까 그쵸? 이제 이제 벌집자 아직까지는 진짜 좋을 때가 자 진짜 언젠가 그때 볼밤에서 초대해 주시면 꼭 나와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왔어요 초대할 주인증 대장국 은하씨가 휴가 간툼을 타서 음 숨이 좋아요 둘이 진짜 사실은 말이 아니고 정말 말이 아니고 제가 처음 은하씨에 얘기를 했더니 진짜 잘했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사실 그 시인은 올해 2월에 볼밤에 그쵸? 신촌을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20대 처음에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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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만 너무 걱정하는 맞긴 하니까 지금 이제 이제 걸찾죠 아직까지는 진짜 좋은 좋은 대장국 진짜 언젠가 그때 볼밤에서 초대해 주시면 꼭 나와봤어요 네 맞아요 근데 막상 초대할 주인증 대장국 은하씨가 휴가 간툼을 타서 응 심지어 저희들 진짜 잘하는 많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처음 이해시에 하는 근데 얘기를 했더니 진짜 잘했을 것 같아요 진짜 잘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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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